안녕하세요. 공판상구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분이 안바면 원하겠죠. 다들 그럴 말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김지섭이시나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디요? 오른쪽에? 맨 앞쪽에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바로 두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배는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목불로 옮겼어요.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 잘해주시고요. 잠시 제가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자, 하늘을 가운드로 오세요. 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찾아야 할 게 좋겠어요. 네, 마이크를 좀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이네요. 자, 다시 한번. 네, 문재인 기분 좋고요. 네, 이 분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봐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괜히 내가 되냐 지금 이런 느낌. 자, 이 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우리 또 3D 안경을 멋지게 쓰셨네요. 좋아요. 짧고 굳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준기씨와 우리 신경하신 친필. 송준기. 싸인이 들어간 노트북을 또 시상해 주신 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놀 수 없으니깐요. 자, 우리 이태번.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시고요. 아, 성도에 나왔어요. 나는 반짝반다. 네, 정말. 배주혼자 엑스모지 시나마 3D 한정판. 딱 2대입니다. 송준기씨와 신민하씨의 싸인이 전달된... 다리바 다리! 자, 첫번째 분이 우리 신민하씨의 싸인을. 저희가 받을 때였고요. 그래서 우리 송준기씨 싸인이 한 노트북을 가져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두 분이 더 정하시면서. 좋습니까? 이 두 분이 이런 걸로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성부님 의견대로 시민아씨가 먼저 드리는 걸로 하고 이동상께 조금은 재미있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갑다. 시민아씨가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행운하. 시민아씨에게 전달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송중기씨입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기태만 선배님들도 이 존 세계 최초의 행운 3D 게임 패스 볼을 출시하는 데 성공하신 분인데 인사보실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시민아 송중기씨가 오면 안중인 가득 차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사 감사하고요.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태권 상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드리면서 아쉽지만 송중기씨와 신민아씨는 여기서 왔는데 진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기각이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추억 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중기씨요. 네, 오랜만에 잠깐이라면 놀이동산에 와서 스태프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또 이 놀이동산에서 좋은 행사도 하니까 너무 즐거워할 것 같은데 오늘 마음을 즐기시고 축제 끝날 때까지 마음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중기씨. 신민아씨였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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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래요. 아, 우리 이태광 상무님 말씀대로